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. 윈도우 컨테이너의 온 미니마이즈 버튼 클릭 이벤트와 온 리스토어 버튼 클릭 이벤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 두 이벤트들은 각각 윈도우 최소화 버튼 혹은 복원 버튼을 클릭할 때 발생합니다. 온 미니마이즈 버튼 클릭 이벤트는 윈도우 최소화 버튼을 온 리스토어 버튼 클릭 이벤트는 복원 버튼을 클릭할 때 발생하고 윈도우의 소스, 타이틀, 윈도우 타이틀, 아이디, 그리고 윈도우 아이디를 반환합니다.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. 윈도우 컨테이너입니다. 페이지가 로딩될 때 크리에이트 윈도우 함수로 윈도우를 생성합니다. 소스 화면은 소스 XML 파일을 사용하겠습니다. 온 미니마이즈 버튼 클릭 이벤트가 발생할 때 이벤트 이름과 반환 정보를 알렛 메시지로 표시하는 코드입니다. 온 리스토어 버튼 클릭 이벤트가 발생할 때 이벤트 이름과 반환 정보를 알렛 메시지로 표시하는 코드입니다.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. 최소화 버튼을 클릭하면 지정한 알렛 메시지가 표시됩니다. 윈도우를 다시 표시하고 복원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. 지정한 메시지가 알렛으로 표시됩니다. 또 복원 버튼을 클릭해도 다시 동일한 메시지가 표시됩니다.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